와 올라갈 수 있을까? 과연? 올라가네 이럴줄 알았다 내가 준영추 왜 여자가 왜 둘 다 납치 당했어 부모를 아니 아니 미안해 아버지와 함께 내가 어떤 idea 아니 아니 어떤 idea 내 엄마와 너는 헤이 누군가가 없지 이 얘기가 더 빠르지? 야 여자 바로 불만 터져 그래? 그렇다면 평상시처럼 알게 바로 잔소리 시작 야야야야 야 아틀란티스 간다